TV를 보니까 깡통 전세가 지금 또 큰 이슈가 되어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뭐 다음 목표는 또 집원에 가입하는 게 목표고요. 지금 현재 집은 입장이니까 저는 이제 저 갓 좀 더 필요하지만 뉴스를 보면서 스스로님께서 질문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챙겨 썼던 일인데요. 아파트를 다랑 보유한 집주인들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면체하면서 처리를 완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 사는 다수의 국민들이 깡통 전세라는 아픔을 겪으며 재산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에서부터 점점 번져가고 있는 수세이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잡아야 하며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어떤 공부가 있는 건지 또 그리고 또 집에 있다고 안심하고 있을 상황도 사실 아니고 집 없다고 너무 낙심하기에는 서로가 좀 힘이 돼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양쪽 다 서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선생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없는 사람이 불편한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없게 해냈느냐 하면 내가 없게 살았거든요. 내가 없게 되게끔 살았다 이 말이죠. 뭐 나는 뭐 전에는 잘나갔는데 누구한테 당해가 없다든지 그러면 전에 잘나갔을 때 이런 내 공부를 했으면 내가 안 당하죠. 잘나갔을 때 잘나가는 것만 생각을 했지 내가 필요한 공부를 안 했잖아요. 네가 잘나가는 시절간이 지날 때가 되면 누가 와갖고 나를 살 흔들는데 다 뺏기고 나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우리 공부했던 게 그거예요. 너한테 아무리 많이 줘도 이걸 갖다가 운용할 수 있는 네가 춤이 없으면 다 뺏기게 돼 있다. 그래서 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비관을 하고 이러면 너는 거기에서 더 안 치워줍니다. 없어진 데에서 나는 왜 이렇게 됐는가를 또 내 자신을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인연을 딱 만나게 해줘요. 우리가 만일에 집세 낼 돈 또 없다. 그죠? 집세 낼 돈이 뭐 만일에 깡통이 돼갖고 쫓기나게 됐다. 그러면 내가 먹고 재어 줄 자리의 일자리 차점은 있어요. 그죠?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일한다면 먹고 재워 주면서 일을 시켜줄 자리가 있어 돈은 작게 주지만. 그러면 이게 내가 먹을 때도 있고 잘 때도 있으니까 일찍 거리도 주니까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또 돈 벌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는 만큼 그냥 운용에 이어놓고 그냥 내 공부해라. 거기에서? 아니 너 거기에서 좀 내가 자유가 좀 없으면 어떠냐? 없으니까 자유가 좀 없으면서도 내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주인이 있다든지 내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우리 공부를 한 만큼 하는 거거든요. 내보다 조금 나은 사람 보면 이 사람을 좀 아니꼽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을 존중해라. 왜 너는 없어졌지 않냐?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좀 있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있는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니까 그럼 좀 시면 너도 집이 생겨요. 근데 집이 없는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이게 좀 이상하게 자꾸 내가 군단 말이죠. 그럼 절대 집 안 준다 너는 이거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근성을 지금 뜯어 고쳐야 되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큰 병이 하나 있어요. 미국 놈이래. 미국 놈. 중국 놈. 전부 다 놈이에요. 잘나가는 데는 다 놈이야. 일본 놈 전부 다 놈인데 아프리카 사람이라 그래요. 뭐 사는데 그 불쌍한 사람은 우리를 존중하고 조금 우리보다 잘 사는 거는 뒤꿎어가지고 뒤꿎떡하면 좀 더 말이 또 안 통하려나 이게 뭐 뭔가 이게 좀 좀 우리는 그런 근성이 있어요.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지가 말이야 이거 하고 잘 사는 데 왜 이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경제를 잘 이룬 그 나라를 존중해라. 경제를 못 이룬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할까를 생각을 해라. 요기 홍익 인간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존중을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을 멸시하면 이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안 해요. 우리 지금 국민들의 이게 우리가 자파 성량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지식을 갖추고 지똑똑하다 보니 자파 성량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조금 있는 사람들을 멸시한단 말이죠. 자꾸 이게 뭐라고 한다고. 그럼 너는 절대로 없어야 있을 수가 없어. 안 줘. 그럼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라. 그러면 너도 준다 안 줘야 돼. 또 존중하면 또 줘요. 그분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너도 얻을 수 있는 거지. 자파 성량을 계속 가지고 멸시를 하고 있으면 나는 갈수록 가난해져요. 왜 가난해질까 빨리 잡아야 되는 거죠. 있는 사람 존중하고 지금 좀 잘나가는 사람 존중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갖고 유대를 잘 하고 있으면 너한테 그 힘이 들어온다. 요렇게 해감이 크는 거거든요. 요렇게 있는 사람들을 항상 멸시하면 너는 잘 살기 걸러서 이제. 뭐 지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내가 옛날에 나는 몇 개나 회사를 운용을 하다가 지금 이래서 그래 지식하거든요. 요렇게 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요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 바르게 자연을 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있고 없는 것도 자연의 방법이다. 자연의 현상이에요. 있는 사람은 있을 이유가 있고 없는 사람은 없을 이유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없으면 조금 더 우리가 힘들어도 사회 방법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그런 데 배워갖고 힘을 갖춰서 또 그 위에 올라가야 된다. 요런 것들이고 집 없는 사람이 큰 소리는 더 쳐요. 어? 집 없는 게 뭐 자랑이라고 큰 소리를 쳐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런 것들을 조금 정리만 한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줍니다. 어? 그리고 이 사회가 지금 힘든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일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를 우리는 뭐로 하고 탓하고 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를 우리는 혜택을 못 받아요. 정부를 잘 봐야 되고 우리가 활용할 건 잘 활용해야 되고 전보다 이것이 우리나라하고 우리가 주인이란 말이죠. 주인들이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세금을 미리 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면 그 세금에서 무언가를 사회로 돌아올 게 있다면 우리가 그걸 잘 또 응용을 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거 잘 굴러가지고 또 세금을 더 내면 되고 뭐 요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정부를 탓하고 욕하다 보니까 지혜가 자꾸 맥히는 거예요. 정부를 잘 보는 지혜를 열어야 되는 거죠. 요럴 때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내가 세금도 내고 정부를 키워놨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를 잘 활용을 해갖고 여기에 걸 빼먹고 내가 잘 살라들지 말고 이런 걸 활용해갖고 다시 내가 힘을 키워야 되겠다. 요렇게 해서 힘이 크고 나면 그 다음에 정부의 세금도 또 많이 내면 되잖아요. 요는 지혜를 열어야 된다. 사회를 보는 지혜를. 그렇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 지금 뭔가가 지금 뭐 이렇게 직장이 없어졌다. 나는 뭐 이렇게 잘 보면요. 직장이 없어진 거는 이 사회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눈을 바르게 떠보면 내가 지혼받을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보인다라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회는 전보다 다 지 나름대로 다 살겠고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인데 우리는 그걸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지본에서도 그런 거 활동을 하는데에 자꾸 판을 짜줄 것이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서로가 살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줄 것이고 이런 걸 다 할 테니까 그런 거 같이 풀어가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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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 Türkiye 여러분께 진심할 때